치매 환자 아버지를 둔 이완희 씨는 최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아버지가 집을 나선 건 지난 2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낮 12시가 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자 평소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실종 신고 50분만인 낮 12시 50분쯤 삼척시 평전동의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집과는 직선거리로 2.5km, 도보로는 1시간 반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아버지를 금방 찾을 수 있던 것은 경찰에서 지급한 스마트 태그 덕분이었습니다.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이 씨는 요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밤에 놀고 왔다 갔다 이혼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는지 신고해갖고 모셔오고 그전에는 좀 불안감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는 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강원경찰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스마트 태그입니다. 태그를 지니고 있으면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태그는 기존 치매 환자에게 보급된 배외 감지기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긴 게 장점입니다. 기존 배외 감지기는 배터리 유지 기간이 최대 5일에 불과하지만 스마트 태그는 최대 500일까지 별도 충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아 휴대도 편리합니다. 사용이 불편하던 기존 위치추적기보다 실용성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위치추적기가 치매 환자들한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죠. 스마트 태그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집을 나가는 동시에 이동 동선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실종자 수색하게... 강원경찰청은 매년 200건 이상의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태그를 지급해 실종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실종 전력이 있는 치매 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에 무상 지급할 예정인데 실종자 조기 발견에 대한 효과가 드러난 만큼 향후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